자 세계상류평가설 들어가 볼게요. 1번 문항입니다. 우리가 수메르인이라던가 우루라던가 쇠기문자의 키워드를 통해서 쉽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수메르인뿐만 아니라 아무르인이나 아카드인 이런 키워드도 나올 수 있다고 했었지 선택지 들어가 봅시다. 1번 은하유적을 남겼다 은하유적을 남겼던 것은 은나라라고도 불렸던 상황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정답은 2번이네요. 지구라트를 숙주하였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선택지가 맞죠. 3번 사자의 설을 제작했던 건 이집트 문명이었고 4번에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했던 건 그리스였습니다. 하라파와 모엔조다로를 건설했던 것은 인도랑 관련된 내용이죠. 하라파와 모엔조다로를 건설하였다.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가원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양기비를 잃은 현종의 회안을 표현하고 있대 당나라 현종의 모습들. 또 절도사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당황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사에서 5문항 정도 출제가 됐어요. 1번 당나라는 국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도자기의 모습에도 외국인들을 그려 넣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당삼체였죠. 정답은 1번이네요. 홍로몽을 읽는 신사는 홍로몽이나 유림에서는 청나라 때의 소설이기 때문에 청대 이후 볼 수가 있고요. 3번 성계학을 공부하는 사대부. 자 남송 시기에 성리학이 짓대성대였기 때문에 남송 이후에는 쭉 성리학을 공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력 편찬에 참여하는 관리 원나라 때 볼 수가 있고요. 고녀망국전도를 제작했던 선교사가 바로 마테오리치였잖아. 명나라 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3번. 가황제의 제의식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 최초의 분열 시기가 춘추전국시의 최초의 통일 시기가 바로 진시황의 진나라였었지. 진시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진시황 시기는요. 1번 만리장성이 축조되었다. 흉노를 북방으로 몰아내고 이런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기존에 원래 있었던 성을 연결해서 만리장성을 축조했죠. 2번 맹한 모국제가 실시되었다. 금나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장관이 대월제에 파견된 건 한나라였었지. 4번 통제거 등의 대우나가 건설된 건 수나라였고. 5번 구품중정제로 관례가 선발되었던 건 위진 남북조 시대였습니다.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자,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대부시름의 제도가 실시가 되었고 예니칠이라고 하는 키워드, 순레마일세 헝가리 원장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 들어가 볼게요. 1번, 티마르제를 실시하였다. 자, 티마르제를 실시했던 게 바로 오스만 제국이었죠. 시파이라고 하는 기병집단에게 지방에 있는 토지를 분배를 해줬던 군사적인 봉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2번, 카스트제를 확립했던 건 인도랑 관련된 내용이고요. 쿠토브 미나르, 마찬가지로 인도 델리술탄 시기에 쿠토브 미나르가 건설되었죠. 4번, 투르프와티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은 우마야 왕조를 카롤루스 마르텔이 막아냈었지 프랑크 왕국이. 5번, 탈라스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퇴했던 것은 아바스 왕조였습니다.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문화는 들어가 볼게요. 5번, 미쳐진 이 전쟁의 결과로 오른 것은 우리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바다도 장악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전쟁인지를 봤더니 이 전쟁에서 펠로포네소스 동맹에 굳건하게 맞섰다고 기억할 것입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 그리고 스파르트를 중심으로 한 펠로포네소스 동맹이 펠로포네소스 전쟁에서 붙었죠. 이 결과로 오른 거 1번, 베르덩 조약이 체결되었다. 베르덩 메르센 조약은 카롤루스 대제가 주권한 다음에 프랑크 왕국을 분할했던 조약이었습니다. 관련이었고요. 라티푼듐 경영이 확대되었던 것은 관련된 전쟁은 포이니 전쟁이었죠. 3번, 아테네가 해상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던 계기가 됐던 전쟁은 페르시아 전쟁이었고 정답은 4번이네요. 스파르타가 그리스 세계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5번, 옥타비아누스가 아우코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것은 아티움 해전이었죠.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6번 문항입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의 다리오 셀세라고 하는 부분 왕의 귀라고 하는 감찰관을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아케멘의 성조 페르시아라는 걸 알 수 있죠. 티무라이에 건국되었던 것은 티무로 제국. 2번, 콘서티오호폴리스로 함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스만 제국의 메음의 대세랑 관련된 내용이고요.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건 로마였고 유스틴이아너스 법자는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틴이아너스 대제 때 편산이 되었죠. 페르시폴리스를 수도로 건설하였던 것이 바로 아케멘의 왕조 페르시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7번, 미추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황제가 정사태감인 정화 이런 사람을 보내서 길을 열고 책서 예물을 하사해서 조공책본과 관련된 관계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명나라의 영낙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번, 고수선을 정복했던 건 한나라 무제식이었고 군계처를 설치했던 건 청나라 옹정제였죠. 선택지 내용 모두 기억하셔야 돼요. 자금성을 건설했던 게 바로 영낙제랑 관련된 내용이고 4번에 사고전사를 편찬했던 건 청나라의 권륭제식이었습니다. 5번, 3번에 난을 진압했던 건 청나라의 강의제식이었죠.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8번, 미추진 이 제국의 문화로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제국의 아크바르 황제 바로 나오진 무굴 제국입니다. 아크바르 황제는 어떤 게 있었어? 당시에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지지야를 폐지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죠. 무굴 제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1번, 자인화교가 출연하였다. 자인화교가 출연했던 것은 기원 전의 시기로 시기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요. 타지마리 건축이 되었죠. 정답 2번입니다. 보로보드루는 인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샤일랜드라 왕조 시기에 축조가 되었죠. 아니고요. 간다라 미술 양식이 등장했던 건 쿠시안 왕조, 아잔타 서클 사오는 굽타 양식이기 때문에 굽타 왕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다음 문항으로 돌아오세요. 다음 문항으로 돌아오세요. 다음 문항으로 돌아오세요.